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도 역시 국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통을 잘 지켜오신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폭염, 이 폭우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상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육상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